오늘 우리 짱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양대지수가 1% 내외 상승, 특히 코스닥이 이틀 연속 1%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짱은 상승, 하락, 보압 가운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오늘 강보압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짱 강보압 예상해 주셨는데요. 강보압 장으로 예상하시는 이유 알아볼게요. 네, 일단 어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에 견인을 하면서 3,150선을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천선을 돌파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심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레벨업 된 상태에서 이 지수 레벨업을 얼마나 잘 유지,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제까지 중국의 1분기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수출입 지표가 지난 전년 대비해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수입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국내 수출입 부분에서 또 아마도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에서 40% 급증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같은 내용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횡보하던 코스피 5일선까지 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양대 지수의 저항을 뚫고 나서의 5일선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부압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하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지금까지 대응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에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어제 2차 전지 3사, 대응주 3사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2차 전속 SK이노베이션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틀 전에 에지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등은 사실 보압으로 마감을 하는데 어제자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주에 대한 순환맥 섹터가 조금은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3사가 잘 가기 때문에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셀트리온 헬시케어라든지 시젠, 카카오게임즈 등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넘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을 주목하실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실적 개선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유통업이라든지 백화점주 그리고 화장품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F&A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전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실제 않으면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의 매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도